김치찌개가 먹고 싶네 족발의 소주 의식의 흐름대로 지금 이게 계속 소리를 들으니까 뭔가 나와 회의 소주 알탕의 소주 한잔하고 자는 소원 먹겠습니다 소주 해탈의 경지에 올랐는데요 밥 먹으러 가자 고고고 송, 하다 송, 하다 송 절밥 좋아합니다 절밥 뭘 둘렀어요 저렇게? 승복 하나가 됐네 인도 절밥이 좀 다르려나? 뭐죠? 방금 죽 같은 걸 줬는데 단촐하네요 끝인가? 네, 거의 죽이에요 죽 몰건 죽 헤비하게 먹지는 않구나 고마워 오,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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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다크어 불경이기 때문에 하하하하 긴 거야 네 나 마비타블라모 한국버전으로 잘 먹겠습니다 음 음, 디리시어스, 디리시어스. 어떤 맛이에요? 짭짤한 죽, 짭짤한 죽, 짭짤한 죽. 오, 스파이시? 피클, 피클. 피클. 약간 밑반찬 느낌이구나. 다행히도 반찬이 있었군요. 스파이시 피클. 오, 맵네. 아, 진짜? 매워? 어, 침스님, 침스님. 오, 저 어린 친구가. 아이고. 야, 야무지게 먹네. 귀여워. 너무 맛있게 먹었어. 귀여워. 귀여워. 원샷 보고 있어. 슬립, 슬립. 워타임? 나인 터치. 나인? 나인 오클럭. 모닝 텐? 모닝 시스 오클럭. 모닝 시스 오클럭. 모닝 시스 오클럭. 아, 학교 따로 있구나. 애들 학교 가면 수업 듣는 것도 한번 보고. 그 학교에서 선생님이 허락해주면 한번 애들 그림 가르쳐주는 거 한번. 그러고. 에이,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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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 괜찮아요? 저는 입시 학원에서 애들 또 오래 가르쳤죠. 20대 때는 그걸로 아르바이트 생활을 오래 했으니까. 취침 준비, 그렇지? 가방 넣어, 책 넣어. 책 넣어, 책 넣어. 뭐 숙제 시간이야? 숙제 시간이구나. 숙제 시간인 것 같습니다, 숙제 시간. 애들 야무지다 그래도 장난꾸러기인 줄 알았는데. 이건 무슨 숙제죠? 지뢰 찾기? 이건 무슨 숙제죠? 아, 더 센 공부할 거예요. 쟤가 숙제는. 아이스크림 한 줄 써줄까? 아이스크림 한 줄 도와줄까? 한 줄 도와줄까? 아이스크림 한 줄 도와줄까? 아이스크림 한 줄 도와줄까? 위크? 저번 주인가? 위크? 스팀. 스탬프. 뜨거운 물. 스탬프. 아 스탬프 스탬프. 도장. 저런 안 도와줘도 될 것 같은데. 저런 안 도와줘도 될 것 같은데. 그래서 그 안에 클림버스 서치 에스 그래페인 뭐야? 그래페인 무슨 뜻인지 하나도 모르겠어. 피곤하네요 이제. 어머. 아이고. 아이고. 갈게요. 소장. 소장 소장. 벙글 벙글 벙글. 벙글 벙글 소땜. 네. 자 얘들아 이불 피고 자세. 온열 기구도 있어요? 없어요. 웃겼다. 그냥 진짜 논산. 2월 논산입니다. 저 지역이 전기와 물이 부족한 건 저 공통 특징이래요. 그래서 다른 일반 집들도 똑같은 형태라고 합니다. 아이고 좋다. 아이고. 아이고 땡큐. 착해. 아이고 땡큐. 아이고 땡큐. 땡큐. 아이고. 아이고 땡큐. 아이고 야무져. 아이가 동생들 잘 치겠네. 슬리핑 굿. 너무 추워. 추워요. 추워. 어이. 뭐아. 일어나자마자. 그러니까 이제 그동안 배운 경전을 아침에 다들 복습을 하는 그런 시간이었더라고요. 글도 모르잖아. 저녁 어디에 띄는 거야. 저 친구들은 뭐 365일 주말도 없이 저렇게 이제 아침마다 와 대단하네요. 깨달음을 얻기 위해. 아침에 이제 경전은 뭐 또 스님이니까 그걸 하나봐요. 그리고 그 글자도 이제 아예 읽을 수가 없으니까. 지금 초점이 없는데. 너희들이 보고 싶구나. 나를 두고 어디로 가니. 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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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도. 쉽지가 않건 아닌데. 김치찌개가 먹고 싶네. 손심이 있네. 나의 소주. 의식의 흐름대로 지금. 이게 계속 소리를 들으니까 뭐가 나와. 죄의 소주. 알탕의 소주. 한잔하고 자는 소원을 먹겠습니다. 해탈의 경지에 올랐는데요. 아니 옷에다가. 간지럽니. 어우. 어우. 꽤 기기하네. 아 근데 친구들 집중력이 좋네. 엄청 열심히 하네. 괜찮은 거야? 임금? 큰일 났다. 아 분경한데? 아 배드보이래. 침스님 많이 놀랐어 지금. 계절 안 가면 갈수록. 속절 없이 너. 어? 저 삼촌 왜 저러니 있네. 지금 저 친구들은 심지어 아 저 형도 기도를 열심히 하고 싶구나. 근데 저는 저게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해 저기서 뭐 핸드폰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혼잣말을 하다가 노래도 부르고 그러다 보면 또 어떤 깨달음이 찾아올 수 있는 것이고 의식의 흐름이었죠 거의 그래 행복한 것 같지 네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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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네네 네네네 네네 네네 네네네네 뭘 부르면 좋을까? 내가 하는 경전이 뭐가 있들아 이게 리듬이 있으니까 미만의 경전을 늦고 있는 중이야 날씨 나지 우린 저뒤에 괜찮은 미래가 이기에 그녀가 좋아하던 노래를 월커렸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뭐야? 뭐야? 저것도 뭐야? 아우 됐어 됐어 I'm so sorry but I love you 다 거치면 I'm so sorry Sorry but I love you I love you more, more 진짜 의식의 그룹이다 아하하하 뭐해? 왜? 야,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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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우리의 액수들이 아직도 나를 그렇게 모르는 거야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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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너를 가질 수는 여럿이 없는데 세 벌로 떠나고 진 30분 정도에 1시간 가까이 했어 드디어 끝이 났구나 태웠다, 태웠어 근데 이게 진짜 정신이 맑아지긴 하더라고 형 같은 걸로 되게 귀하게 싸네 아 싸자 가자 밥 묵자 저 가방 살이 있어요? 아니, 그럼 아, 이제 블랙퍼스트 아, 지금 빵이네 아, 지금 빵이네 삐다 오, 맛있게 오, 맛있게 오, 영국식 블랙퍼스트인데 와, 이거 맛있더라고 오, 이거 맛있겠다 진짜 아, 저건 뭐 진리지 와, 무슨 똑같아 아, 저 빵이 맛있어 보이는데 그리고 논산에선 한 번밖에 못 드지만 여기에서는 리필돼요? 여기에서는 두 번, 세 번 떠먹을 수 있어요 그렇죠 잼을 작은 애가 두 개 먹네 어, 그래도 제법 따라 하시는데요 잘 먹겠습니다 음, 아, 맛있겠다 저건 어우, 맛깔나겠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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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우, 약간 페스트리한데 저거 약간 페스트리한데 저거? 바삭바삭한 맛 맛있어 보여, 근데 아이고 어, 단짠단짠 네 아, 또 정리까지 선물 줄까? 아니, 갑자기? 좀 봐봐 무슨 선물? 아직까지 다 놀아 네 그러면 2번 과연 네 벌려 번 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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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번 심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